연아 눈빛 가끔씩 보면은 조금 광인의 눈빛 같은 그니까 그 광인이라서 됐지? 아휴 힘들다 가만히 있으면 되게 덜덜덜시네요 넷, 셋 사랑하는 이 모일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연아 선물 우와 루키가 그려져 있는 엽서예요 항상 힘내시길 바랄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너무 감동이잖아 힘들다고 곧 쌍무 재개가 될거야 이거 어디서 자랐냐? 수아 이거 어디서 난대? 연아 연아 이 이모 그동안 우리에게 많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키는 언제나 이모에게 있을 거예요 루키는 꼬깔 모자를 쓰고 이 이모 그리 쭉 간이이고 사랑해요 으아 이거 너무 귀여워 지옥에서 온 쿨어 아하 쿨어 짜자잔 한 조각 해봐요 해봐 해봐 아니 할 수 있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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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조각 해봐 연아가 채널 추리 추석 멈쩍하지마 두려워서 잃냐 없어져버려 내 앞에서 힘내지만 내 두 손을 웃어 저쪽에서 내 앞에서 다리 내 앞에서 승민이는 주로 내 앞에서 왼쪽에서 물이 내만에 감사합니다.